안녕하세요 유로키네 입니다 제가 오늘은 디아블레자 옆에 있는 라갈 2894미터에 있는 여기 스키피스테이 왔는데요 아 여기 파노라마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서 지금 막 얘기하다가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셀프스틱 있죠? 셀프스틱도 제일 먼저 발견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참 재미있네요 이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있군. 여기 들어. 여기는 여기 기도 cone? 맞아? 여기. 여기. 너무.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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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e.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가 뭐. 여기가 여기가 .. 네. 여기가 여기 있어요. 아니요? 이곳이 없는 모든 할pes? 네. 모든 할pes은 한계. 네. 모든 할pes. 모 مس gras. 네. 미국에서 베냐라가stell기 때문에. 반지나, 그리고는 오지마. 이 반지는 이사리에있는 델픈 범인의 popul개가 Workforce. 이것만 거기에 뚜렷한 곳이 하는 것이다. 여기가 오지마. Com산렙단 요. 또 안전 관광지로 가게 됩니다. 네 맞아요. 뭐 성함은? 인터넷으로 hospital장ıyoruz. 네! 네, 저는 Jan입니다. 몇몇 날은 여기에서 스키인가요? 저희 스키인은, 제 외부에 가면 항상 스키 마라던데요 아 스키 마라던데요? 아니요, 지금 너무 어렸을때 스키 마라던데요 12몇일이요 아, 오케이 매일 매일 그리고 제가 스키인은 이 지역에서 1951 다시 스키인은 이곳은 이곳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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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스키 솜씨를 모시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배운 스키라서 폼이 영 안나는데 제가 이 종아리 밑으로 다리를 오므리면 스키끼리 붙여서 넘어질까봐 다리를 안 오므렸더니 폼이 영 아니네요. 네, 제가 이렇게 스키타는 장면은요. 저희 스키 선생님이 손에다가 제 핸드폰을 들고 찍은건데 아무도 이렇게 울퉁불퉁 흘렁거림 없이 정말 잘 찍었죠? 꼭 스무스 큐를 들고 찍은 것처럼요. 네, 이번엔 우리 아들의 스키 솜씨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스키피스에 있는 레스토랑인데요. 오른쪽에 노란 잠바랑 빨간 잠바인 분들 보시죠? 예, 바로 눈이 먼 분들이 스키를 타시는데요. 이 광고는 장림 스키어들을 위한 광고에요. 저도 처음에 몇 년 전에 접했을 때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때는 제가 완전 초고라서 스키 타는 자체가 겁나기도 했고 근데 그 이후로 매년 스키 타러 갈 때마다 뭐 심심치 않게 봐요. 매일 몇 팀 정도는 만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일반 스키어들에게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스키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장림 스키어분들이 앞에서 타고요. 뒤에서 안내해 주는 사람이 타는데 예, 요렇게 노란 잠바에 요렇게 마크가 보이죠? 예, 이분들이 지나가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안내하는 소리가 뭐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들려요. 요정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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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